이 첫날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름비의 은혜, 너전비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1시부터 했지 않습니까? 1시하고 또 5시하고 8시하고 11시하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늦게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충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된 그런 각오로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다른 은사는 별로 없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요 암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곳곳에서 얘기를 해요 오늘 질병 가지고 오신 분들 손 한 번 들어봅시다 질병이 없나요? 질병이 있으신 분 질병 예 질병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우리 김노기 목사님 돌파될 치여다 풀릴 치여다 재정의 문은 열릴 치여다 그러면 열려요 그런데 저에게는요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운이 떠나갈 치여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할 때 암도 없어지고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저도 전혀 모르는 분에게 전화가 안 통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급한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딸이 6학년이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간대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딸에게 간질병이 왔는 것 같아요 간질 간질병이 왔어요 목사님이 딸을 위해서 저도 모르고 그 사람도 저 그냥 소개받아서 전화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딸이 간질이 걸려서 누워있는데 눈이 이렇게 이상한 눈이면서 그런 어떤 지금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막 너무 급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1시에 집회를 하니까 함께 같이 은혜 받으면서 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뭐 어쨌든 오시긴 오셨지만 제가 뭐 다른 은사보다는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의 불로 암세포를 태워 주시옵소서 할 때 떠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 암이 없어졌어요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어떤 분은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다시 CT를 찍었는데 암세포가 없어져서 다시 나온 분도 계셔요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한 가지는 바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조금 뒤에 분들이 많네 고침 받으려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찬양하고 갈 때 앞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앞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질병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고침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빈들에 마른 풀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에 담비를 부어 새생명 주옥소 빈들에 마른 풀같이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할렐루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에 담비를 부어 새생명 주옥소 반가운 빛소리 반가운 빛소리 반가운 빛소리 들여 산천이 춤을 추네 아멘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옥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에 담비를 부어 새생명 주옥소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 갈급한 내 심령위에 갈급한 내 심령위에 성령을 부어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에 담비를 부어 구워 새생명 주옥소서 참되신 사랑에 오냐 오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니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에 담비를 부어 새생명 주옥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에 담비를 부어 새생명 주옥소서 성령에 담비를 부어 아멘 성령에 담비를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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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엔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습니다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를 사랑한다던 예두로 고래처럼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거침받을 지어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래처럼 난 예수를 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습니다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고백할 때 온 질병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여금의 영혼 떠나갈 지어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이 시원아 보호자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안사여주시옵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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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 치료하여 주시옵소 오늘도 아버지의 육체의 질병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육체의 질병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사여주시옵소 안사여주시옵소 아버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안사여주시옵소 질병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보혈로 덮어주시옵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아버지 병든 자민이 날 지어다 병든 자민이 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멜 세포는 성령이 올라 태워주시옵소 보혈로 씻어주시옵소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을 지어다 월한에 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치료의 광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었다 오늘 치료의 광선이 아버지하는 우리 육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자는 일어날지어다 거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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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나스 갤레스 갤르바라가나스 갤라스 갤라스 갤라 갤르바라가나스 갤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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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라가나스 갤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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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태워주시옵소서 질병을 태워주시옵소서 질병을 태워주시옵소서 질병을 태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멘세포는 물러갈지요다 치료받을지요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무로 기도한 자들의 기도가 흥덕때문에 갈 맴마 수많은 영혼들이 집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집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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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무를 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치료의 광사를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사를 비춰 주시옵소서 영광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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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늦은 시간이지만 늦은 시간 주님께 부르지지며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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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여기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10장 1절부터 8절을 준비했는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한 번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본문 말씀을 오늘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헛허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보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탄한 환경이나 고난 없는 가운데서 성장하거나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보금이 증거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보금이 증거되어지고 열매 몇 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초반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베드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요한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을 그대로 받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쓰셨던 빌라도 법정에 베드로와 요한도 쓰게 되어지면서 보금세에 나와 있는 베드로 보금세의 베드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끝내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배반했죠? 저주하면서 배반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보금을 뚫고 나갈 만한 돌파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배반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이 상태로 봤을 때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네? 구원 받았어요? 물론 마지막을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상태 구원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데 언제 베드로가 바뀌게 됩니까? 언제 바뀌게 되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쓰셨던 그 법정 앞에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자기가 그 앞에 서서 누구의 이름을 선포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철야 때 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박수치고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지난날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 한국교회의 부응을 일으켰던 많은 목사님들 가는 곳곳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께서 한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할렐루야! 성령을 못 받으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일은요 오늘 예수님이 성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약속이 뭐죠? 성령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데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돼서 성령의 기론부미를 향한 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돼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요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가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할 치여다 아멘 성령님이 임해야지만이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요즘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날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고침받을 치여다 아멘 떠나가게 되고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제 허리가 막 끊어질 것처럼 아파요 제 허리가 이건 뭐지? 제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서 기도하는데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고네류 제배 가서 깨달았어요 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리 고쳐주실 만한 어떤 그런 환자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디스크는 고침받을 치여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믿음으로 오늘 이 안전 성도님들 가운데 허리 아픈 분이 계시는데 허리 아픈 분은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제 허리가 너무너무 끊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허리를 고쳐주시겠구나 믿음으로 선포했죠 설교를 다 마치고 뒤에서 인사하면서 그날이 검요철압 때였어요 인사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허리병 난 분이 접니다 교회 올 때 복대를 하고 왔는데 안수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면서 선포하는 순간 허리 고침을 받았습니다 서울 대성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또 도진기 아닐까 그래서 일주일에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권사님 아직까지도 허리가 괜찮으신가요? 목사님 왜 그래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요 저한테 믿음이 없대요 저한테 믿음이 없대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목사님 왜 그래 믿음이 없대요? 선포했으면 선포한 대로 믿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제가 지금 와서도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나 선포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함을 얻었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잃어버린 평화는 회복될 치여다 할렐루야 80년대 지금 설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때는 교회가 막 부응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 전체가 누구의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 선지자로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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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핏둥이가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목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냐는 이 땅에 예수를 선포하려면 너네들은 뭘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려라 대화식인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반응부터는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땅이 온 집에 가득하게 되면 할렐루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 각 사람 위에 머리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아멘 성령을 받고서는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했을 때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죽었던 다비다도 살아나게 되고 사도행정 구장에 가보게 되면 지금 오늘 말씀이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그때 그때 읽었던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복음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주의 복음이 스대반의 사건으로 통해서 지금 각 사람들이 성령 받은 각 사람들이 흩어져서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베니게와 구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만 전한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런 환란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렌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전파하니 환란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환란을 주신 게 아니라 환란 주신 목적은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에게까지 헬라인에게까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 몇 없을 겁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왜 환란을 주는가 하면 환란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이 땅을 덮고 있는가 하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 하나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아멘 환란을 당한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6.25 때 여기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전쟁으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북한 땅에 전쟁이 일어나므로 말하면 많은 시량민들이 남한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했던 일이 제가 볼 때는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경동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저 시량민들이 내려와서 세웠던 이 교회들 저는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애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태어나기 전에 애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애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남한이 북한이고 북한이 남한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시고 남한을 미워하셨다면 여기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 지금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뭐하고 계시겠죠? 지하교회에서요 네 맞아요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참주의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 저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나도 끔찍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를 보내시고 어려운 차별금지법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을까?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지금 환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유대인에게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이 고난으로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더서 보니까 20절에 그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되오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몇 사람 저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에 그것도 구정 명절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몇 교회가 안될 거예요 몇 교회가 몇 교회가 안되는 이 교회로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두러시사 한국교회 가운데 평강을 다여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다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통해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자녀가 살아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루특이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 열기를 생각하면 제가 참 어떨 때는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제가 누워서 지난날 저는 한국교회 붕을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철야 때 모여서 예배드리고 철야 1부, 2부 마치면 5시 토요일날 근데 학교 가는 때였기 때문에 그러면 철야를 하고 학교 가면 애들이 이렇게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이 한 60명 정도가 되죠 60명 전부 다 그렇죠 고등학교 다닐 때 한 60명 정도 있었죠 그러면 그중에 한 5명에서 한 10명 사이는 눈이 벌겋게 해가 뭐하고 왔나 그러면 철야하고 왔대요 철야하고 저희 반에만 하더라도 목사 아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다 보면 철야하고 오고 찬양하고 오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회복시켜 주시옵제서 여러분들이 거루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 이 광주 안디옥교회 제가 오늘 와서 하나님 안디옥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의 숫자는 소수였습니다 이 소수가 결국은 세계를 변화시켰던 할렐루야 이 정도 숫자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군대 제대하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군대 제대하고 한 달 정도 지났나요 저희 아버님이 오늘은 가정부흥회를 한대요 가정부흥회 여러분들 가정부흥회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식구가 여섯 식구인데 목사님을 청해서 가정부흥회 은사출만한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정말 손을 얹으면 김노기 목사님 한 사역 알죠? 그런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딱 얹었는데 제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 내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이게 지금 내가 뭐하는 짓인지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 30분 하고서는 각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님, 어머니, 또 우리 누나 한 분 남동생, 또 제 여동생 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마 그때 방언을 저희 누네는 방언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그때 방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기도를 손을 딱 얹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런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가 임하고 난 뒤 계속해서 방언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한 번 성령의 능력을 능력의 맛을 보게 되면요 어지간에서는 성령님이 잘 안 떠나가십니다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목사하기 전에 사업을 한 12년간 정도 했는데 제가 그 은혜 받고 능력 받으니까 방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도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도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을 데리고 놀라지도 않네 가정예배도 안 드리니까 놀라지 직원들을 데리고 제가 예배를 드리더라니까요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우리 회사 출근 시간이 몇 시인가 하면 회사 출근 시간이 아침 7시 아침 7시에 와서 저 서울 수서에서 김포공항까지 오려면요 4시 40분 첫 지하철을 타야지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시에 사무실로 다 들어오게 되면 7시부터 8시까지 뭘 하는가 하면 자기 책상 밑에서 무릎을 꿇고 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7시부터 8시까지 전체 다 앉아서 그냥 자기 책상 밑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들 중에 다섯 명이 목사가 됐어요 직원들 중에 세 사람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 한 사람이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전도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니까 그 성령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결국은 사업을 내려놓고 목해 길로 들어오게 되었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지난 날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제서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병든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제서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면 가정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아들이 여기 와서 앉았는데 이 아들이 총신대 제가 가면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총신대 원래 졸업을 하고 작년에 졸업했나요? 졸업하고 이제 내년이면 군목으로 임관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한 3년 전에 이 아들에게 목사는 성령축만 해야 된다 성령축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고신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고신목회 하면서 우리 교수님이 영성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어떤 영이라도 받고 목회를 해야 되지 여기서 어떤 영이란 제대로 된 영이 아니라 이상한 영이라도 하나 받아야지만 목회를 할 수 있지 영을 받지 않으면 목회 못한다고 그렇죠? 영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상한 영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목회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저도 성령을 받아보니까 이게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설교가 너무나도 건조해요 나는 그냥 있는 수준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쿠벅쿠벅 그냥 아침부터 와서 졸고 제 것에도 그런 설교하면 다 졸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됐지 내가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냐고 성령 자꾸 얘기하면 상처가 된다고 목사 아들이 또 목사 아들이 목사인데 목사가 성령님 때문에 상처가 된다는 이 얘기를 듣고서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든지요 주님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아무리 뛰어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저주하면서 도망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정 구장에 보게 되면 루타에 가서 중풍병 8년 된 애니아를 일으키게 되는 구장 마지막 절에 가보게 되면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게 되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때문에 상처가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아들이 성령 때문에 상처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성령을 받아야지만 사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곱게 만져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 세게 만져달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또 하나님이 뭐 하나 부러진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제가 고생이니까 하나님 곱게 만져주시옵소서 곱게 만져주셔서 입으로 성령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고백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아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회를 못 할 것 같아요 우리 성령님이 만지시니까요 아무리 아빠가 만지고 목사가 만지고 내가 아무리 중요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마음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소수가 다수의 일을 하게 되고 소수로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왜냐?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기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귀신이 들어갔냐라고 본인에게 물으니까 남자 귀신이 들어갔어요 남자 귀신 술집에서 근무하는 분이신데 술집에서 근무하니까 남자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자 귀신은 떠나갈 치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화로 기도받던 그분의 전화기를 던져버리면서 뒤로 넘어졌어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채찍에 맞아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질병은 고침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제서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제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로 돌아오더라 하나님 우리로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제서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들에게 연애가 임하는 거죠 초대교회 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에 임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소리를 듣고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평신도 성교사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어지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이방 바나바를 파송하는 성교사 파송 방법이었던 것을 여기서 보게 이게 성교의 역사며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서 즉시 예루살렘 교회에 등망이 있는 평신도 성교사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그러면 이 바나바는 누구인가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환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성교사를 파송할 때 어떤 사람을 파송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착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성이 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착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요 착해집니다 요즘 제가 이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안 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한테도 안 착하지만 하나님한테도 안 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아무나 직분을 주고 저는 직분을 잘 안 줍니다 보니까 아무나 직분이 다 권사님이고 다 장모님이고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볼 때는 초신자보다도 못한 분인데 권사님이더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안 착해요 안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주님 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해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 착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면 예수는 전하지만은 상처도 함께 같이 줘요 예수도 전하고 상처도 주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착한 심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착할지어다 착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 기본이 너무너무나도 잘 돼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초대교회 평신도 성교사였습니다 성교사였습니다 됨됨이가 된 사람이죠 둘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보게 되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특별히 논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갖춰진 이런 분들은 성령 충만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성령님의 생각을 밀어내요 오늘 이 말씀해 보게 되면은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테에 그렇게 되니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디옥에 성교사로 파송이 되어지고서는 안디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이들 가운데도 있었거든요 이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나바 바나바는 선임자입니다 사울보다도 훨씬 더 선임자입니다 인격적으로 봤을 때 바나바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인격을 가진 자가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예수 좀 일찍 믿고 은혜 받으면요 예수 늦게 믿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선임자이긴 하지만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아 이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사울로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그랬을 때 이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가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혼자서 일을 안 합니다 같이 일을 합니다 같이 일을 해서 팀워크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혼자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옆에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좋아하고 우리 지금 박용호 목사님이 우리 박용호 목사님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볼 때 목사님 이렇게 지금 연세가 드셨지만은 좀 젊으실 때도 본인보다도 더 잘하는 사역자가 있으면 자기는 부목사로 가고 그분을 단임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박용호 목사님 간정책을 읽는데 이야 이런 교회를 이끌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보다도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은 어쨌든 간 난 부목사할 테니까 당신이 단임 목사라고 그러는 분이에요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선임자였지만은 사우를 세워주고 바우를 세워주고 바나바는 바우를 돕는 사역자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부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붙들어주고 높여주고 자기는 낮아지고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십니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때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ente